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써머 스프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틀코믹스와 ES 샤크스. 배틀코믹스가 1세트는 승리를 거뒀고 온플릭이 왜 핫한 정글인지 그리고 아칼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샤크스 입장에서는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샤크스 입장에서는 상대가 강팀임을 인정을 하고 뭔가 변수 있는 픽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7승 3패에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배틀 코믹스 상대적으로 좀 심적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ES 샤크스는 5승 6패 지금 턱걸이로 5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칼리에게 당했다라는 것도 좀 충격적으로 해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연구가 부족할 수 있는 그 챔피언에게 당했다는 것은 좀 아프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전략, 또 어떤 챔피언을 선택을 할지 배틀 코믹스와 유익스 자쿠스의 뱀픽 준비한 와중에 선수가 잠깐 좀 시간을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급한 볼일이면 뭐 그건가요? 네, 그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선수도 사람이고 갑작스럽게 무언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선수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1대 끝나고 바로 10분씩 휴식 시간이 있음에도 사람이 또 상황에 따라서 급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선수가 또 랩프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채팅창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좀 답변도 드리고 좀 수다도 떨리려고 했는데 전혀 관심 밖의 이야기들 저희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토론회를 열었어요. 나누고 계시네요. 지금 해외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즌이 끝나가니까 빛돌이 저 빛돌 맞습니까? 글쎄요. 아이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빛돌이 그 빛돌 맞아요? 저거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잘 헷갈리네요. 해설 잘생겼다 하고 얼굴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 보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관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희가 언급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말들을 언급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저 글을 올려줬던 것 같아요. 관심받고 싶어서 해설 중개진의 얼굴이 나오지 않음에도 잘생겼다라는 어그로 글을 좋아하잖아. 깨르릉! 지금 뭐 자지러지잖아요. 요즘에 갈 수 있는 모든 데 다 가면서 어그로 끌고 있어요. 근데 또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니까 또 어그로 많이 끄시고 또 잘 돼야 돼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더 잘 돼야 돼요. 오늘 HK도 없고 또 심심하신 분들 많잖아요. 빛돌 해설처럼 청자분들도 좀 더 이 챌린저스를 오래 즐기시고 싶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오늘 승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걱정되거든요. 요즘 불타는 차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니셔가지고 지금 괜찮으시죠? 빛돌님 괜찮다고 한마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화가 없어요. 올려주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빛돌님 일단 저분 얼마 전에 강남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무려 강남에 집을 구하셨답니다. 아 원래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좋은 지역에 거주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점점 잘되고 있는 우리 분들입니다. 다 이뤘네요. 이제 일 안 하시고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라면 강남에 집 구할 정도면 쉴 텐데요. 빛돌이 지금 불 올려주잖아요. 펫불 아이콘을 지금 이모티콘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주차가 안 된대요 요즘에. 저 차를 끌고 나가면 네 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VR만 있으면 뭐 여자친구도 필요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또 VR을 설치를 해주면서 마치 집에 있는 것 마냥 그 환경 조성을 해서 이제 퇴근도 할 필요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그렇게 자주 가시나봐요. 일단 저렴한 케이크죠. 예 또 저렴하고요. 네 아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크크크크크 뭐 재밌어요. 얻어갑니다. 크크크 뭐 많은 말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유학파까지는 아니고 여행파 정도로 불러주십시오. 그럼요. 근데 진짜 그 일본 통이세요. 뭔가 휴가 시즌이 되면 일본에 가시고요. 네 또 일본 또 잠깐 주말 날 때도 또 일본 갔다 오시고요. 당연히 아 진짜 천상의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도시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 있는데 중국이 이제 먹거리가 좀 잘 안돼 있어가지고 먹는 쪽 여행은 일본이 맞긴 하죠. 아 일본어 잘합니까 성춘이 형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어 해설 가능한가요? 고노반구미아 뭐 이런 거. 어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거 스폰서야. 애니메이션 부분 나옵니다. 고노반구미아 그란노 스폰서 이렇게 시작되는. 실전 일본어 없습니까 실전 일본어? 응. 응. 응! 그게 진짜 일본합니까? 응응 이게 무리다 무리 아 무리가 또 일본어로도 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이거 얼마입니까? 코레 모르겠습니다 이쿠라 맞을걸요? 이쿠라? 이쿠라데스카 웬만하면 잘 안되면 몸짓이나 I have no money 일본가서도 영어를 저희가 선수들의 접속에 문제가 살짝 있는거 같아서요 좀 원활해지면 다시 한번 경기를 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자켓을 입고 중계를 하는데 워낙 저희가 열정적으로 중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중계를 하고 저는 분명히 입고 있는데 날씨가 또 굉장히 폭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벗고 중계를 하고 저희를 왜 입고 있는거죠? 임성춘에서는 이런 더운 와중에도 톤앤매너를 지켜주시는거죠 시청자에 대한 예의 이거는 벗지 않겠다 저희는 좀 막 살아가지고 그럼요 시청자분들 저희 좀 이해해 주실거죠? 복장이 이래도 막 살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첼코 시청자 다 합쳐서 뭐 400명 된다 했는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400명 되게 많은거 아닌가요? 네 와주셨네요 넥타이 풀러도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저희는 또 여러분들께 굉장히 또 예의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타이를 또 매고 중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생색 한번 내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민소매 입고 하고 싶죠 하지만 또 시청자분들이 또 보기에 네 그렇잖아요 요즘 또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몸이 많이 올라오셨거든요 네 넥타이 이마에 두르고 하자 아 괜찮네요 요것도 괜찮네요 굿아이디어 셔츠 3개 풀어주세요 아 요것도 굿아이디어 혹시나 포즈 걸려서 넘어오면 저희 한번 그런 퍼포먼스 보여드립니다 자 뱀픽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구요 자 샤크스의 분전이 필요합니다 시청자분들은 볼거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아칼리 정규 시즌이 끝나서 네 아칼리 저게 일러스트랑 인기임이랑 좀 차이가 나서 네 잘 안 보면 헷갈려요 네 이게 좀 어두침침한 그런 색깔이라서 멀리서 보면 이게 아칼리인가 싶어요 문신을 많이 해가지고 네 자 그리고 아트록스 벤도 이어집니다 카미를 벤하자라는 의견도 올라올 정도에 그건 그 카밀이었는데 온플릭의 카밀요 네 그리고 파랑의 제이스에도 장인픽이라서 바로 밴드네요 여기 세 분 소통 시청자랑 잘된다 크크크 하셨는데 저희는 소통 그 자체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계하기 때문에요 많은 소통 저희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죄송해요 팩트라서 뼈를 때릴 수도 있는데 쓸 만한 글이 없네요 좀 쓸 만한 글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읽어드리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들인데 좋은 의견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왜냐면 그 이적 시장 관련 얘기도 저도 끼고 싶은데 저는 이제 업계 종사자니까 그런데 또 껴서 이상한 말 하면은 아 그럼요 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매우 위험해집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드트트 누드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확실한 건 중국 쪽은 이적 시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스토브링그가 되면은 모여가지고 선수도 이렇게 막 트레이드를 합니다 네 거기는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 강키 해설도 트레이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팀을 옮기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팔리는 입장이었죠 저는 오더가 아니니까 저는 팔려 다니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도 원하는 거죠 잘하니까 팔렸죠 팔리는 게 어디입니까? 잘 안 간다고 했는데 팔렸어요 또 원하는 팀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쫓겨나온 것도 아니고 별로 행복하지는 않던데요 강키에서는 어디 팀에 있었냐고 또 질문이 올라오네요 원래 그 G 타이거즈 있잖아요 거기 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그 대표님이 너 중국 가서 일해가지고 팔려갔어요 중국 가서 일하다가 또 중국 계열사 스포서 바뀌어가지고 오너가 또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전전긍긍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죠 네 카밀 그리고 카이사 까지 선택이 됐고요 카밀을 이제는 내주지 않겠다 우리가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 픽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는 카밀입니다만 빼앗아 오는 형태로 가져왔죠 그렇죠 저런 챔피언 저런 픽은 제일 위험한 게 뺏어왔을 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네 당장 어제도 나왔는데 탑카밀을 주기 싫어서 뺏어왔다가 탑카밀 자체가 워낙 별로라서 제기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펜드루님도 반갑습니다 아 또 인사를 또 받아주시는 임경춘 해설이었습니다 트런들 선택을 했고요 니달리 밴 이어집니다 잭스 밴 가고요 캐스터님은 김익근 캐스터님 네 자 물건 잘 파십니다 네 물건에는 자신있죠 네 그 캐스터 네 그 캐스터 맞습니다 트런들 카운터인 킨드까지 깔끔하게 밴됐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의 뱅카드 남겨두고 있네요 노트가 원래는 저기 연애중이라고 써있었는데 요즘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김익근 캐스터님 예전에 속옷 보여주셨던 그분 아 이거 되게 1년도 훌쩍 지났는데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시네요 뭘 보여줘요? 그 속옷을 보여줬어요 왜요? 아 속옷 밴드 브랜드를 보여줬어요 아 네 뭘 팔고 왔냐 이런 질문을 하셨길래 아 네 그날 제가 입었던 속옷을 팔고 왔거든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렸어요 세상에 네 아 예 안 보기 잘했습니다 아 밴드 부분이요 밴드 부분 아 세상에 진짜 우리 모델분들 이렇게 살짝 밴드 살짝살짝 비추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잖아요 모델이니까요 사과드릴게요 1년이 지났지만 사과드립니다 네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다고 아 이게 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누군가에겐 그렇죠 근데 그때 또 빵빵 터졌습니다 예 그게 안 터진 사람은 뒤로 가기 눌러서 그래요 아 빵빵 터졌어요 터진 사람은 가만히 있고 터진 사람은 가만히 있고 5분 동안 흑흑흑만 올라와서 저도 그 상황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네 싫은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뭐 나가라 그래요 네 내 팬티 보고 싶은 사람만 남으면 되지 뭐 아 그런 거 좋아요 내 인생 역대 가장 재밌었던 해쉘얼소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갱플랭크 세주안이까지 세주안이는 셀프 카운터의 느낌이라 남아있는 정글러 중에 그냥 골랐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탑카밀이 확정이 돼버렸고요 그에 맞춰서 갱플랭크를 권해드렸습니다 네 나이를 궁금해하시는데 검색해 주세요 검색 그거 순위 좀 한번 올려보자 검색해 주세요 임성춘 예전 XBC 게임 출신 해설 XBC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제가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그냥 MBC라고 해도 되는데 자 그리고 라이즈 선택 이후에 마지막 한 장의 카드 배틀코믹스입니다 오 확실히 이럴 때 원래라면 오리아나 나오는데 오리아나 너무 검증이 잘못돼가지고 최근에 안 쓰거든요 신드라까지 완성이 되면서 밴픽 자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온플릭이 이번에는 좀 공격적인 정글이 아닌 트런드를 선택을 했다라는 점 네 트런드 같은 경우에도 이 기둥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갱킹을 또 해낼 수 있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또 이 하체에서의 그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루스 탐켄치라는 요새 또 이 빅히트 중인 이런 조합을 꺼내들었는데 카이사와 이 알리스타로 과연 버틸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강키 형 건강하십니까? 라고 또 질문이 올라오네요 너무 건강해서 네 뒤룩뒤룩 올라왔어요 지금 챌린저로 오고 난 뒤에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전부 다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강키 두루치기 당할 직전인데 네 빨리 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랑 롤 한판 하자는 분도 계십니다 네 리드에서 1댈 한번 붙자 라고 네 친구분이 계시는데 아 제가 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시청자를 아 바보아닌데님 채팅치려고 아프리카로 접속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고요 두 번째 세트도 배틀코미스가 승리를 따내게 되면 2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2위에 자리할 수 있게 되고요 ES샤크스는 지금 5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5위에 걸쳐있고 오늘 패배를 기록하면 5승 7패가 돼요 GC 부산의 이유의 행보에 따라서 6위 1호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 무조건 따내야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네 ES샤크스 배틀코믹스 블루와 레드 진영 각각 시작을 하고요 시인 같으세요? 채팅창에 강큐님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네 ES샤크스 배틀코믹스 그것도 아니고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빤스런 한거에요 빤스런 빤스런이요? 네 빤스런 한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모셔온거죠 그 말고요 옆에서 도망간거 빤스런 한거죠 그냥 좀 좋게 우리 포장합시다 모셔온걸로 하겠습니다 도망갔어요? 네 키옥 굉장히 높으신 분이세요 네 그럼요 제가 이번 시즌 챌린저스 오랜만에 와서 그러는데 김익근 캐스터 제외하고 성춘형 강캐설 고정인가요? 질문이 있어요 네 목요일 위주로 저희가 했었죠 네 주에 한 번씩 목요일만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영어로 올려주셨네요 팬티스런 저희 영어에 문외한이라서요 저 팬티스 저기 S 붙이는거 맞습니까? 아 그러게요 네 팬티 아닙니까? 팬티 여러장 들고 도망치셨나요? 음 영어 잘 몰라서 저는 모르겠어서 저도 좀 힘들어하셨어요 네 네 지금은 잘지 않습니까? 음 아 S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올라오시네요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일단 뭐 유성카밍이나 라인저는 세겠네요 네 네 전술적 휩쓸기로 유성 팍팍 묻혀가면서 협상대 또 이 카밀의 W 스킬 서로 한 대씩 때리는 그 맛으로 또 탑 라인전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팬티가 영어가 맞나요? 라는 글도 올라오네요 아 그러니까 팬츠라고 하잖아요 바지도 네 S 붙는게 맞나 본데요? 아닌 말고요 아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팬츠는 그냥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S가 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음 저희가 그렇게까지 유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뭐 시즌 제가 1때는 랭크를 많이 안했는데 시즌 2때는 한 2천 몇 점 정도 갔던 걸로 아 고수였습니다 오 갈고리 스턴 넣으면서 화약통 제거까지 네 아 누가 제일 똑똑하냐 음 제가 제일 멍청하죠 제가 제일 멍청하죠 어 사이버대학 1학년 중대입니다 아 근데 그거한테 똑똑한 건 의미 없잖아요 아 정말 이토록 솔직한 방송이 있습니까? 네 아이고 팬츠까지 꺼내시는데 네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유식함의 척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애니 뭐 만화책 이런 부분에선 임성춘에서 제일 똑똑하시고요 권위자에요 권위자 네 그리고 중국 롤 뭐 이런 경험 저희는 없기 때문에 저희 중에는 제일 강태가 똑똑하고요 인심맨이던 쪽 잘합니다 그런거죠 그 중국 다녀오신 분 중에 흥하지 않은 분들은 네 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렇죠 예 광키 해설도 아주 좋은 경험 예 그게 뭐 나중에 생각하면 웃을만한 예 아 자산이에요 예 경험 아니겠습니까 안 되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쉰다고 하니까 좋은 자리 연락이 왔는데 네 네 자리가 중국이더라고요 절대 안 간다고 돈이 얼마나 주던 간에 예 아 그건 안 되겠다 또 누군가는 또 중국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바텀 쪽 자 갱킹 갑니다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네 일단 트런드 헐이 탑 갔을 때 결국 이제 킹각선이라고 하죠 대각선 법칙 잘 적용해서 갱킹 성공 시켰네요 네 진짜 그 잘 만든 것 같아요 대각선에도 지금 네 양쪽 LCK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갱킹을 성공 시켰습니다 블레스 네 이전 세트에서는 온플릭이 먼저 블레스보다 한 발짝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먼저 시동을 겁니다 오 이 빛돌 해설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네 저 되게 애매한 게 그게 전캐님은 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어느 순간부터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네 일단 대각선의 법칙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글도 올라오네요 네 정글러가 탑으로 가면 상대 정글이 바텀으로 가게 돼있으니까 또 탑으로 간 걸 봤으니 상대 정글이 바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결국 반대편에서 사고가 난다 이런 거죠 네 우리가 뭔가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뭔가 대각선의 법칙이라는 이제 명칭을 붙이고 네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네 이게 또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텐데 네 근데 지금은 빛돌 해돌께서 자신이라고 하시니까 뭐 믿어드려야죠 그런 걸로 하죠 네 그런 걸로 해요 그냥 뭐 그거 뭐 대단한 이론도 아닌데요 빛돌 가져요 가지세요 형 가져 그냥 하하하하 자 그리고 일단은 밀어놓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그동안 어쨌든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겠죠 네 뭐 바텀 갱은 한번 당했지만 어쨌든 바루스가 카이사에 비해 라인 푸쉬도 그렇고 라인전 딜 교환도 유리한 게 많아지니까요 주도권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서로 그 딜 교환 자체가 힘들죠 카이사로군 자 NLB부터 계산해보면 빛돌님이 맨 먼저 말했을 수도 있어요 8년 전인데 라고 긍정띵공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빛돌 세컨 아이디로 밝혀졌거든요 활동 멈추세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NLB 시각한 시기도 저도 비슷해가지고 네 네 저 부캐 가능성 높습니다 어허 공동 명의해요 공동 명의 아니요 관심 없어요 가진지 말든지 아니 뭐 그게 금괴도 아니고 네 아 그거 클템이 먼저 한 거 아니냐고 라고 낄무새님이 또 올려주시는데 클템은 이거 안가져도 가진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두 친구한테 주세요 네 그 친구 워낙 잘 나가서 네 일단 웬만하면 그 친구 껄로 돼요 어지간하면 왜냐하면 그 루키 선수가 처음 NM에 내려왔을 때 제가 루키 선수 챔피언 폭보고 이 선수 보급편 페이코다 말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1년 지나가니까 그게 클템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유명하면 원래 그래요 네 제가 약한 거니까 인정해야지 뭐 별 수 없지 그렇죠 다 가져 뭐 상관없어요 남은 건 악밖에 없어요 네 가지세요 빅도님도 그런 거 가지세요 다 가는 사람이 다 갖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말하냐가 중요한 거지 네 이쪽 시장에서도 지금 뭐 정인호가 다 갔잖아요 아 진짜 다 같이죠 뭐 웬만한 게임들은 다 가져갔죠 네 해설이 아니에요 이제 뭐 캐스톱까지 진행의 행사라고 보고 다 갔습니다 우리 또 인호 형 보고 싶네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위쪽 이게 결국에는 트런드 신드라가 미드갱을 하는 게 아니면 사고 나기가 쉽지 않은 구도라서 일단 뭐 파밍 파밍 하고 있네요 네 왜냐면 신드라는 정화를 들고 있다 보니까 세주환이 혼자서 뭐 갱각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큰 사고 없이 뭐 원래 그런 픽 구도고요 네 탑도 뭐 타카밍이 라인전 세라는 얘기는 옛날 말이고 자 정인호 해설하니까 스타리그 생각난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정인호 해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뿐이네 옛 스타 해설 시절입니다 저와 같이 했었거든요 네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고 네 입에 올리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네 네 저도 그때 한참 쉬다가 함께 했죠 네 정인호 해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뭐 워낙 시장 선점이 먼저 되어 있었던 무대라서 그런 평가를 받은 거지 네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고요 어떤 게임이든 잘하십니다 지금 뭐 가장 잘나가는 해설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트런드 집에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멸 자 끝까지 와요 갑니다 차마다 얘기했다는 거죠 트런드 합류가 되면은 네 비벼질 여지가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정화가 아니고 트런드 이때 합류를 하는데 더 싸울 수 있나요? 포탄 세뇌가 실쿨인지 음 아 실쿨이었네요 네 아 있었으면 싸울만 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블레스가 들어가는 갱킹마다 다 성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트런드는 결국에 동선도 겹쳤는데 이득한 거 없고 네 갱플공 있었으면 진짜 뭐 해볼만 했는데 딱 그게 실쿨이어가지고 싸움 끝나고 보니까 쿨이 2초더라고요 네 자 뭐 고인규 정인호 기믹근 조합 아 저도 그립네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성춘이 형 유보남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그 오해가 되게 많네요 네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걱정 안 하는 소리가 됩니다 왜 그런 오해가 많을까요? 왜냐면 너무 그 매력적인데 사람이 매력적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하니까 혹은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다녀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오오오오오 트런드가 잡아보나요? 반격을 하고 있는데 어우 정밸끼리의 그런 싸움이 세조안이 합류했고요 자 1,2까지 포함된 싸움이라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뭐 갱플군 뺏으면 이득이죠 네 카밀 입장에서는 그렇죠 원래 갱플이랑 만나에 선 라이너는 갱플군만 빼도 1인분이에요 네 계속해서 라인은 밀어놓고 있고요 트런들도 일단 커버를 왔다가 집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네 카이사도 지금 잘 크고 있네요 1킬 1허시 CS 96개 네 바루스도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느라 두꺼비 쪽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고요 네 결국에는 게임 중반부 운영은 샤크스는 이제 스플릿 운영을 하고 싶은 조합이고 테이코미스는 그냥 무난히 한타가도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샤크스가 조금 더 앞서 나갈 필요는 있어요 음 변수를 좀 더 많이 만들면서 왜냐하면 이게 킬은 많이 났지만 골프 차가 많이 나가온 상태가 아니라서 특히 미드 CS 차이가 그렇고요 네 자 각을 한 번 봅니까 근데 갱플랭크가 뭐 깊숙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바로 반응해주네요 네 자 블레스가 날카로워요 전발도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만들고 사이드라인을 키워야 게임이 돌아가는 조합이니까요 반면에 옴플릭은 아직까지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눈에 보이는 갱킹은 없고요 그러니까 옴플릭 선수가 카밀 녹털 할 때는 진짜 기가 막힌데 확실히 트론드 같은 정적인 정글러로 했을 때는 조용한 것 같긴 해요 음 또 그 챔프를 잡았을 때 또 성향이 또 달라지니까요 현재까지는 좀 정글링 위주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미드 말고는 어디 갱각이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자 이거는 탐켄치 바르스가 올라온 중이라 바로 빼야겠는데요 네 갱플랭크의 체력도 지금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자 집에 갈 수 있는 그 시간만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포탄 세력 있으면은 물어봄직한데 아까 빼놔가지고 스워볼 잘 굴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갱플랭크의 체력은 자 골드는 4800을 기록하고 있는 카이사가 1등이네요 가장 많은 골드를 획득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4600을 기록하고 있는 신드라 네 먼저 또 상대를 괴롭히기엔 바르스가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 세조하니의 그 활약 때문에 생각보다는 차이를 많이 벌리지 못했죠 네 주먹 한번 땡겨봅니다 또 유성 바르스는 라인전에 힘을 주는 세팅인데 지금은 하데스 선수가 잘 풀려서 바르스 마음대로 게임이 돌아가진 않네요 네 댄킹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블레스 선수가 온프리 선수에 비해 이득을 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새 또 이 미스포총 같은 경우에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르스와 비슷한 느낌으로 유동 들고 괴롭히는데 한 방 한 방이 너무나도 아프죠 자 이거 기세 좋게 들어갑니다 온플릭 아래쪽에서 바르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상황을 만들어 보자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자 레드 지역에서 한번 싸움이 납니다 오 근데 코카치를 몰아 바르스는 잘 들어가고 이러면 배틀 코비스 싸움이 편하긴 합니다 이럴 때 자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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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니까 파란 선수가 변수 만들고 넘어왔어요 자 블레스는 살아가구요 아 근데 좁은 지역 싸움이 아 이거 너무 과감하지 않을까요 뒤쪽에 합류 파랑 파랑이 뭔가 많을 수 있나요 자 온플릭까지 잡아 냅니다 아 온플릭 선수가 완전 불망망이 들고 네 몇 달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거의 빈사가 된 사람한테 도망을 갖고 네 원래 이런 좁은 지역에서의 대규모 판단은 배틀 코비스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자 2대0 구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파랑과 쿠리를 잡아냈어요 일단 바닥에 까는 게 많잖아요 트런드 기둥에 신드라 부채 날리는 거에다 바르스 궁극기도 잘 깔림 못 움직이고 갱플 포탄 세례에 막 지적 자아 스킬이 많아가지고 뭐가 안되거든요 3팀의 스킬이 많이 빠졌었죠 네 포탄 세례로 길 틀어맞고 그동안 하나 점사하고 와 저 방망이로 최전선에 서서 용맹하게 싸워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파랑이 기세 좋게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딜이 부족했어요 와 거의 몽둥이 찜찌를 안 맞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맞았는데요 은근슬쩍 2킬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저 정도 위력이면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빠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단어가 더 어울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타할 타자 네 그런 느낌으로 방망이로 쭉 쏟아져 있는데 잘 타냈습니다 자영 물론 갱킹은 이전에 비해서 날카롭지 않았습니다만 한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온플릭이었고요 자 이거 오히려 라이즈를 노리는데요 전멸 있긴 한데 아 이거 그냥 각 보다가 못쓰고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타워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라이즈 잘렸고 전멸 빠지는 알리스타 있어서는 안 될 장면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라이즈 같은 경우도 너무 허무하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정글 랩차가 2랩차예요 트런드는 사실 라인기입 안하고 정글 열심히 먹어가지고 레벨이 잘 됐는데 세주환이는 변수 만들다가 망해서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이거 신드라가 맞으면 되죠 정화 있으니까 바텀 쪽에 신경을 또 많이 써주다 보니까 자신이 먹어야 할 것을 또 먹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미드 맞고 바텀 먼저 네 먼저 깼네요 타워죠 배트 코스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강팀이 된 것 같아요 되게 판단도 확실하고 줄 거 주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지형 타이밍에는 확실하게 싸워주고 그렇죠 다몬을 아무 팀이나 잡아낼 수 없거든요 첼코에서 유일하죠 지금은 네 연승가도로를 달리던 다몬을 잡아냈고 그리고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계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레드 지역 한타는 누가 봐도 배트 코스다 유리한 지형? 뭐 그런 거라서 싸움을 열었으면 안 되는데 이에스 차크사에 욕심을 냈거든요 네 그런 욕심을 내고 안 내고 차이도 결국 실력이니까 그렇죠 캔치를 또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했고요 네 샤크팀은 몇 팀인가요? 하셨는데 5위입니다 배틀코믹스는 3위고요 턱걸이 단계죠 네 승리를 무조건 따내야 하는 그런 입장 쫓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탑도 좀 빠르게 밀리고 있고요 바루스 투 코어에요 저 방관템 쭉쭉 나와서 탱커 아닌 사람이 맞으면 그냥 뚫립니다 네 자 지금 타워를 막으러 가지는 않네요 그냥 내준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깨졌습니다 빠르게 굴러가고 있고요 탐켄치 때문에 글로벌적인 운영도 배틀코믹스가 탄력을 받고 있고 샤크팀이 내밀 수 있을 만한 유리한 점은 조합의 강점은 스플릿이거든요 네 오우 오우 자 전멸로 어떻게 빠져나가 보나요 살아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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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사슬까지는 피했는데 네 아 또 포킹 바루스가 블루 먹었어요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아프게 들어갑니다 카민은 받아먹는 구도고요 네 이때 카민이 압박을 하고 있으면 게임이 굴러가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와 지금 미드 2차까지 계속해서 타격해주고 있습니다 네 움직임 자체가 참 체계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탑에서 좀 과감하게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트런들이 저 블루 쪽에서 숨어서 계속 추가되는 인원들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빠른 합류를 통해서 또 딱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탑 쪽으로 가네요 그리고 블루 먹은 바루스 라인 밀고요 이게 배틀코믹스 플레이를 보면은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상대보다 한 템포 빠릅니다 자 이것도 지금 깨지겠는데요 이것도 뭐 자 싼 겁니까 깨지기 전에 들어오는 건 힘으로 믿어내면 되죠 자 깨졌어요 지금 불과 몇 분 사이에 타워 2개 3개가 날아갑니다 네 넷이 뭉쳐서 지금 위쪽을 밀어냈고 또 아래쪽에서는 또 이 카민이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빠르게 또 갱플랭크가 도착하면서 네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자 오늘 내연이 고통받는데요 라이즈 고통을 안 받으려면은 사이드 운영으로 좀 게임을 빠르게 풀어봐야 되는데 네 힘에서 그냥 밀려버리니까 자 온플립 방망이 들고 있어요 옆쪽에서 각 한번 봅니다 아 세주하니가 아까 10렙 때 8렙이었는데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9렙 때 11렙 네 지금 배를 줄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렇게 좀 못 커도 카민이 잘 크면은 사이드 운영으로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갱플랭크 성장 상당히 잘 된 상태다 자 그러면 또 카이사를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샤크스는 성장이 잘 되고 있어요 팀들 중에서는 아 근데 이 카이사도 바로스 템 보니까 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두 번 뚫리면 죽거든요 네 게다가 좀 더 이 딜을 그 넣는 방식 자체도 좀 더 이 바로스가 쏘라덴가 멀리서 팜켄치가 피부 못 쓰고 털었어요 그리고 신드라가 좀 멀긴 한데 좀 볼까요? 자 라이즈가 한번 잘 버텼었는데 갱플에게 자 그래도 이제 신드라 합류하는데요 신드라 합류한 다음 상황 자 이 상황 지켜봐야 됩니다 잘 빠져나올 수 있는데 자 잘 빠져나올 수가 있을지 아 신드라 폭딜 어 이 정도면 좋은 교환인데요 자 4대 2의 교환이죠 잠깐 도보가 파밍하고 한 사이에 싸움 잘 열었어요 네 세주완이가 잘 살아남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자 일단은 좀 끌려가던 분위기를 한번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하는 샤크스 보시죠 자 위쪽에서 먼저 물었어요 탐팬치를 네 이건 잘 노렸네요 자 세주완이 그 신드라 잠깐 파밍하는 시간에 귀신과 진실이 연계 좋은 이득으로 굴러갔습니다 폭기를 통해서 그냥 스피라나를 사용도 못하게 해 놓은 상태로 그냥 녹여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라이즈가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만 갱플이 뒤쪽에서 싸먹으면서 차단해냈고 아 여기서 크탑 데미지 한 방이 카밀에게 들어가면서 세주완이가 한번 버틸 수 있었죠 네 갱플 넘어오고요 싸움도 커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베트코버스 딜러진 진영이 너무 좋아서 딜러진이 확실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카밀 녹아요 그리고 뒤쪽 달리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멸 없는 세주완이 자 타고 넘어가서 세주까지 3킬째 자 그러면 웨이브 안 좋으니까 푸시는 안되고 바론 갈 수 있죠 계속해서 탐켄치를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는데 바로 이전에는 그냥 순삭시킬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졌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언급해 주신대로 바론을 칩니다 베지 1스택도 있고 먹는 속도는 느리지 않죠 그리고 화염용을 가져가네요 반대로 자크스는 육심내보죠 쏘바로 선수가 자 갱플이 보기만 합니다 네 뺐지는 못하고 뺐으면 대박인거지 못 뺐어도 나쁘지 않죠 네 자 바론 먹고 바로 탑쪽으로 달리네요 비게이브를 못먹게 하는게 목표였을텐데 당연히 뭐 카밀이 먹긴 먹었고요 그리고 귀환을 하네요 무리하지 말자 백핑 찍힙니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써야지 네 자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상황 이쪽에서 트럼들이 또 파고 들어가고요 여기서 신드라랑 바론스 위치 보면은 뭐 질러야 질 수가 없는 그런 포지셔닝이에요 네 딜러지니 안전하게 딜할 수 있는 위치 트럼누과 탄켄치가 또 나눠서 맞다보니까 탄켄치를 한 번에 녹여버릴 수가 없었고 바로 역습에 의해서 바론까지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론 버프를 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별 피 없이 큰 피 없이 막아내야 하는 샤크스의 입장이 되겠고요 자 그 와중에도 탑타워를 밀러옵니다 이런 플레이 좋죠 어쨌든 샤크스는 카밀이 사이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뭐든 플레이 메이킹이 되는 조합이니까 이런 플레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바론 내준 거니까 줄 거 주면서 챙길 거 챙겨야죠 자 바텀 2차 깨졌고요 이제 억제기 타워까지 갑니다 갱플 랭크가 지금 텔레포트가 없죠 자 카밀 합류하면서 갱플의 순간이도 없는 것 때문에 속도가 좀 더디네요 갱플은 지금 뚜벅뚜벅 걸어서 탑죠 자 알리가 계속 좀 노려보곤 있는데 문화형 문화형 조코바이로 밀면서 탐켄치가 배달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자 일단 시간을 잘 끌어줬고요 뒤쪽에서 오히려 카밀이 녹았습니다 세조하니까지 조코의 합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데라 못 물었어요 라이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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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는 살아갑니다 문제는 탑도 밀고 있죠 갱플이 조커 잘 버티고요 그동안 바루스가 또 뒤로 탐켄치 버텨어요 마무리 안됐지만 살아서 갑니다만 바루스 이러면서 탑도 밀려요 탑도 밀리고 바텀도 밀립니다 갱플 랭크가 없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좀 힘들어서 딱 버텨주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네요 자 그리고 쌍둥이 타워까지 바루스 팀 너무 세서 스킬 한 대 맞으면 반피가 나가는데요 자 라이즈까지 잡아내고요 경기 마무리되는 수순인데요 네 버프도 있고 카이사 혼자서는 좀 무리가 있죠 자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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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싸울 수도 없어요 뒤로 밀립니다 배틀코미스 25분만에 네 상대를 악쌀시킵니다 GG 배틀코미스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첼코에서 우리를 따라올 팀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배틀코미스가 새로운 정글러 영입과 동시에 분위기가 엄청 많이 올라와서요 네 패배를 모르고 있잖아요 일단 이 기세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과정 플레이오프에서 더 큰 기대를 갖게 하네요 네 약팀에게 조금은 약했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거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탐켄치를 왜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엄청난 그 탱커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죠 탱커의 역할 그리고 또 세이브 해주는 역할들 그 라인에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잘 보여줬었고요 샤크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플레이를 마음껏 펼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틀코믹스의 강팀이 되어서 상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제한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본인의 플레이를 잘한다는 건 상대 플레이를 제약시킨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샤크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기를 시종일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배틀코믹스는 승리를 거두면 2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위너스를 3위로 내리고 2위까지 자리 잡게 됐습니다 물론 1위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어렵겠지만 본인들의 올라온 폼을 확실히 여지없이 입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 센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드라가 터졌으면 몰랐는데 초시계 활용과 동치의 탐켄치에 등장하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저거는 물어도 삼키면 그만이니까 싸움 자체가 안됐어요 5명이서 갱플랜트가 없는 상태 게다가 이 탐켄치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 2명을 잡았어야 되는데 죽여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역으로 당해버렸죠 갱플은 이 와중에도 계속 뚜벅뚜벅 위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파워 깨고 억제를 깨고 있었어요 행복롤 중이죠 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난 즐기겠다 자 딜량 봅니다 바루스, 포킹 많이 넣었네요 네, 바루스 좋은 피인건 맞는데 살리기도 어려운 챔피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딜량도 그렇고 라인존도 그렇고 잘 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 순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RGO와 콩드몬스터, 그리고 배트코믹스와 샤크스의 경기는 0 대 2 대 0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자, 이번엔 할로우 선수가 MVP를 받았네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할로우 선수였었고 상위팀과 하위팀 간의 그런 대결이었었는데 서로 급하긴 했었거든요 하위권 팀들이 너무 쉽게 끝나는 바람에 경기 시간도 짧아졌고 오늘 너무 일찍 끝나서 거의 반차 쓴 느낌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자꾸 저희가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저는 어차피 준비가 많지 할 일도 없어서 KD 하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은데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2시간은 더 버틸 수 있는데요 말이죠 그런데 새어나오는 웃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까지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해 드릴 대로 배트코믹스가 2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네, 순위 스타가 중요하죠 매치업이 좀 편해지니까요 배트코믹스 2위로 치고 올라가면 성공했네요 그렇죠, 다모게이밍이 굳건히 1등을 지키고 있고요 배트코믹스, 위너스, 콩두, ES샤크스 순으로 5위까지 순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다음 경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금요일 오후 2시에도 경기가 이어집니다 네, 좀 급합니다 지시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위, 1승 차이인데 각 팀당 틈별로 14경기씩 키로지 않습니까? 남은 경기들이 보통 한 2경기씩 남아있는 혹은 3경기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서 지시부산은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겠고 아프리카 프린스 같은 경우에도 승리가 고파요 많이 고프죠? 네, 많이 고픈데 하필이면 또 위너스입니다 네, 또 강팀을 만나서 또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또 이런 강팀을 꺾고 또 승리를 추가한다면 이 팀에게 시즌 말미에 좋은 추억을 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또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해설조합, 단군, 클템, 빛돌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금요일 오후 2시도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또 빛돌이 건강한지 또 본인이 사고 다니는 자동차에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또 의사들 많이 좀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 났대요? 아 불, 차가 엄청 불 나요 요즘에 예, 또 아무쪼록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마무리하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익근이었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강승현 임성출 해설, 출 아니고 춘 빨리 퇴근하니까 너무 마음이 들떠서 임성춘 해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sion 요 continental 다 아니면 밧센альную 함께 roar Nelson 크림 forever in Montana